네 지금 대물나라 빙신님들께서 12월 오늘 20 몇일이야 25일이거든요 아침 일찍 와서 가까운 데 갈래요? 뭔데 갈래요? 했더니만 무조건 얼음 두껍고 잘 나온 데로 간대요 그래서 대물나라 체사가 한 시간 거리에 갈 거냐고 하니까 간대 그래가지고 보내놨더니만 철수해서 왔거든요 강풍에 얼음 두께 20cm 맞아요? 아 20cm 진짜요? 고기 잘 나와 안나와? 아 추워 잘 나와요? 어 질고기 나오지 씨알이 조금 자라 그러지 그렇지? 좋았어 안 좋았어? 갈만하지? 대물나라에서 1시간 이랬는데 1시간 안걸리죠? 1시간? 55분 걸리지? 1시간? 아니 55분? 아 55분? 오케이 동행여 만원에다 기름값 2만원 주고 하면 3만원밖에 안 들어와 그쵸? 손 흔들어봐요 네 군이 북부 방향에 있는 새로운 빙어터로 출발해서 갔다 왔어요 오세요 네 빙어 몇 마리 잡았다 여기 팀들은 네 사진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12월 25일